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NBN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체크포인트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좀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호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오거래일제, 악재에 둔감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현상인 건데 악재가 나오고 있어도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악재된 부분이 시장이 반영이 됐고 조그마한 호재에도 민감한 그런 시장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악재하고 약간의 호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보면 오늘의 악재는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까지는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큰 악재가 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침공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근데 어제 밤부터 침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러시아가 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장관회담을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제재가 들어갔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 간 노르트 스트림2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 정부군이 있는 지역까지도 반군의 영토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최악으로 가는 상황인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빠지고 있다. 약간의 호재가 있죠. 푸틴의 해결책. 그러니까 회담은 취소가 됐어도 푸틴이 우크라가 나토가 입만 안 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남은 것인데 사실 악재가 훨씬 크고 호재는 좀 작은데 지금 시장은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오거래일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런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을 좀 갖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 저점과 유사하다는 건데 준비한 차트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쫙 펼쳐놓은 건데 우리 코로나 시대 때가 이때거든요. 2020년 이제 3월 달 봄인데 이때 우리가 처음 맞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요. 이 당시에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뭐 전세계 망하는 줄 알았죠. 정말 유례없는 그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만 이때에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재의 오미크론은 좀 해결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해결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시에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어떤 뉴스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갑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어떤 뉴스 필요 없다.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시장이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악재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시장에 열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어떤 지장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악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넘어가는 침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악재의 둔감이고 있다는 시장이다. 악재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호지에도 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장가회담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또 어떤 제재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시장은 이를 뒤로하고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올라갈 종목들을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안전 소식이 나온다면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고웬스탑 시간에도 이정민 대표가 봤던 그래프 보셨죠. 항상 전쟁과 관련한 위험이 발발할 때 쭉 밀리지만 다 그를 회복해냈거든요. 이번에도 힘든 상황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전에 완전한 상승장이 오기 전에 좋은 종목을 잘 담아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어제 조선 해운 쪽 이야기하면서 공략했던 종목 오늘 잘 갑니다. 조선주들이. 제가 어제 우크라인 장기제를 말씀드리면서 현대 윗포조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잘 가네요. 이게 상대 대형주인데요. 현대 윗포조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선주가 다 급등이 나오고 있고 조선 기자제가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건데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유럽이나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천연가스 생산량 1등이 바로 또 러시아거든요. 그럼 가스 어디서 받겠습니까? 유럽은 상당 부분의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 제재가 들어갔을 때는 가스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 가스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미국은 지금 가스 간 연결할 수가 없죠. 머니깐. 그러다 보니까 배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LNG선 시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조선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꽤 괜찮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 윗포조선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주 대부분 급등하고 있고요. 기자제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의 어떤 장기전을 보고 시장의 수급이 좀 세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현대 윗포조선의 목표가를 8만 5천원을 말씀드렸는데 전고점까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또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이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인데 꽤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한 매물을 소화한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PC 비어팡 좋아지고 있죠. PC 비어팡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폴더홀 포지션 전망까지 좋다 보니까 고점을 틀고 올라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장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시장 주도들은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하이브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도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춤한 건데 새롭게 올라오는 엔터주가 올라서고 있죠. 지금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충분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올라갈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벌써 이 거래를 연속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31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이브 그리고 이번 주 소개해드렸던 현대미포조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공개가 될까요?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러면 조금 애매모호해지는데 어떤 내용일지 들어봐야 알겠어요. 뉴스 보면 업종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자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기업에서 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오늘 키워드를 선택과 집중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전자 내용입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 철수했잖아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해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건데 태양광 패널도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한다라는 이야기인데 LG가 이제는 좀 안 되는 사업은 버리고요. 되는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LG도 이러고 있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해놓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태양광 사업 철수한다. 원래 태양광 시장이 워낙에 저가 제품이 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도 안 되는데 원자재값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의 태양광 사업이 또 시장점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수하겠다라는 거고요. 철수하면서 핵심 사업,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전장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랑 협력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에 있어서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설립을 했고 전장 사업 쪽에서 연이어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조명까지 지금 삼각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서 로봇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LG가 한마디를 표현하자면 LG가 태양광 같은 좀 돈 안 되는 사업은 철수하면서 지금 전장 쪽에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힌트를 드리면 로봇 쪽에서 종목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서 LG가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가 태양광 사업도 철수했습니다. 이전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후로 태양광까지 접은 건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LG전자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과연 이 종목일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나올지 첫 번째 현동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종목을 매수해 볼게요.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도 좋지만 LG전자는 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보티즈, LG전자가 지분을 매수한 로보티즈 바로 로봇 관련주를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LG전자가 8.5%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LG가 사실 현대나 삼성보다 더 먼저 로보티즈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다라는 건데 실제로 자율주행 로봇에 있어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특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모듈 특허 두 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외 배송 로봇, 일개미에 적용한다는 건데 향후 음식 배달이라든가 화물 운송, 보안, 경비, 광고 안내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용될 건데 그 특허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티즈다. 그래서 아마 LG가 로봇 쪽으로 들어갈 때 아마 로보티즈의 특허를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쪽에서는 또 가장 수위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러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로봇이 되찾는 걸로 지금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 수위로 또 로봇 관련지를 보기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최근에 로봇 바람은 삼성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보티즈도 최근에 주가가 꽤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 좋은 자리입니다. 차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죠?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이 저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가격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시장이 이제 어떤 하반경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먼저 일어서는 것이고 주도주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만 6,500원까지 전 고점 라인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2만 2천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LG전자도 좋지만 LG전자는 로봇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오르기에는 좀 느릴 수 있다. 그래서 LG와 또 연관이 있는 로보티즈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목표주가는 2만 6,500원까지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2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이전에도 로봇을 성장해서 가장 핵심으로 꼽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담아보겠고요.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단어 쓰셔도 되나요? 실적, 깡패, PCB. 근데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확실하게 인식을 하려면 이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깡패라는 단어는 가장 강하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나쁜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PCB가 실적 깡패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우수수 빠지면서도요. PCB 관련주는 실적이 너무나 좋고 이번 연도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PCB 종목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려볼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파랗게 질린 증시에서 나홀로 올라가는 게 바로 PCB 종목이다. 라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적이 좋다. 관련주들이 대부분 최고가 부근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정보도 좀 볼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실적이 좋냐라고 본다면 이 공급 부족이 이어지기 때문에 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의 공급 부족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이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좋아졌지만 영업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CB 쪽에서 대표적인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하나 말씀드릴 건데 영업이익 합산액이 작년에 7천억입니다. 7천억 육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영업이익 기준이 7천억 육박하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67%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 이익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고 4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이 1,582억인데 이게 2만 6천%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 늘고 있는 거고요. 매출은 1조 5천억 나왔거든요. 6개 합한 게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41% 증가한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질 뿐더러 영업이익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이 공급 부족은 여전히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가장 많은 캡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기업이 있어서 오늘은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호실적이 예상된다. 오늘도 PCB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최은혁 매니저가 직접 선택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정말 안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대덕전자가 이미 PC에 들어간 PCB에 이미 대대적인 투자를 해놔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공격적인 증가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PCB 기업보다도 훨씬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키지 기판 업체인 것이고요. PCB 반도체가 후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PCB 기판이 후공정 중에서 기판에 반도체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 말씀드렸는데 6개 기업 중에 하나가 대덕전자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248억 나오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매출 같은 경우는 2600억 나오면서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PCB 기업 중에서 꽤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이미 증서를 두 번을 통해서 이미 증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가장 공격적인 증서를 통해서 어떤 매출의 증가율이라든가 이익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하고 FCBGA를 봤을 때 지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품귀 환상까지 나오고 있고 가격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매출은 매출대로 올라가고 이익까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어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작년 실적뿐만이 아니라 금년 실적까지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주가는 최근에 신고감부 찍고 나서 좀 조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것 때문에 조정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게 지금 최근에 우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연도에 나온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전고점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모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2만 5천 원을 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였습니다. 현재 구간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을 더 들고 가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로보티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로보티즈 외에도 티로보틱스가 지금 25%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개해 드렸던 로보티즈도 한 7, 8%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로봇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수혜로도 묶이나봐요. 지금 대다수가 갑자기 올라요. 제가 볼 때는 정책 수혜로 묶이면 테마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안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기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4월 달부터 삼성에서 로봇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LG로봇 같은 경우밖에 없었는데 삼성이 이제 로봇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어떤 식당에서 보는 로봇들이 다 LG껀데 삼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산업 성장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기로 좀 봐도 됩니다만 중장기로 본다 하더라도 꽤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 테마보다는 어떤 성장성 보고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맞아요. 정책 테마로 묶이면서 갑자기 여러분 또 그만큼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번 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PCB 이야기하면서 실물깡패 이야기하니까 시청자분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매니저님도 실깡이에요. 실물깡패. 무섭게 생겼던 얘기 같은데요? 아니요. 실물이 훨씬 좋으신 분들에게 실물깡패라고 하는데 깡패만 기억나무시나 봐요. 저는 이제 뭐 무섭게 생겼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최현노모니저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우리 귀여운 최현노모니저님의 그런 다세한 시장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 이야기는 어제 제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쉴 예정인데 어제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서 최현노모니저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시장의 수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어떤 시장의 반등 그다음에 주도주들이 하나씩 급등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거 다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노모니저 시청하시고요. 어제 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강 최현노모니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으니까요. 찾아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